이북의 역사평화기행 강사교실 안녕하십니까 평화틀도에서 개최한 이북역사평화기행 강사교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북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이 다른 길을 걸어온 지 77년이 지났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외세의에서 38선을 경계로 나누어진 이후에 무려 77년이 지났다는 말씀입니다 남쪽 대한민국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 속에 깊숙이 편입되어서 자주성을 잃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의 정치체제 그리고 개인주의 사상문화가 정착되어 온 과정이었습니다 반대로 북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소련 중심의 사유주의 진영 속에 편입되었지만 자주성을 확고히 지키는 사유주의 정치 방식, 인민민주주의 그리고 사상문화적으로는 집단주의가 정착되는 이런 과정을 밟아왔죠 남과 북이 이렇게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남과 북의 다름의 핵심이 뭐냐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입니다 집단을 앞세우느냐 개인을 앞세우느냐 이 차이죠 그런데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는 집단주의입니다 북쪽은 집단주의를 핵심 가치로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과거 봉건주의든 노예사회든 인간 세상은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다 사회적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게 집단과 개인이 서로서로 돕는 이런 공동체를 잘 실현하지를 못해왔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 해방을 위한 끊임없는 시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쪽에서는 구호를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사실 이 구호가 간단한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돕고 이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그러나 북쪽에서는 헌법 제63조에 못을 박아놓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북쪽의 우리 동포들은 인생관도 개인주의 인생관이라기보다는 집단주의 인생관에 가깝습니다 자기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나라의 운명이 잘 돼야 자기 개인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오죠 그래서 지금 탈북자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적응할 때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북쪽에서는 의식주, 일자리 이런 것이 국가에서 보장하지 않습니까? 잘 살든 못 살든 그런데 남쪽에서는 독자생존이란 말이죠 일자리도 찾아야 되죠 언제 잘릴지 모르죠 저인금을 줘도 단결력이 없고 교섭력이 없으니까 할 말을 못하죠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수구 보수 세력은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를 동일시합니다 전체주의가 뭡니까? 히틀러의 나치점, 무설론의 파시점, 일본의 군국주의 그리고 박정희 군사독재, 전두환 노태우 이럴 때 국가 전체를 강압적으로 억압체제로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억압체제를 가동시키는 것이 전체주의입니다 그런데 집단주의는 사실 공동체주의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협력하는 체제예요 그 체제, 대다수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소수의 이익을 위하느냐 다수의 이익, 전체를 위해서 반환의 소수를 억제하느냐 이 차이가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북을 볼 때 세 가지 원칙을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북을 남쪽 시각으로 재단하면 정말 사람 살 동대가 못되죠 이북 사람들도 그 시각에서 남쪽을 보면 정말 살벌한 약육강식의 이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 사람 사는 세상이겠습니까? 서로 이런 식으로 남과 북이 다르게 본다면 어떻게 통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 다른 체제, 다른 가치 속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재적인 접근을 하자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식을 하고 다른 이념과 정책을 위해서 일정한 이룬 성과가 뭔지, 단점은 뭔지 그들의 기준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특수성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쿠바나 북한이나 다 사회주의입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 소련 동국권 무너졌습니다만 이런 나라들하고는 북한이 또 다릅니다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죠 동국 사회주의는 소련의 위성국으로서 허약했습니다 자주성이 약하다 보니까 소련이 망하니까 도미노 현상으로 다 망해버렸습니다 북한은 망했습니까? 중국, 베트남, 쿠바는 아직도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하고도 다르거든요 북쪽은 중국과 소련, 대국 사회주의 전의 간섭 속에서도 확고하게 자주성을 견제하면서 독자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사상적으로 발전시켰죠 사상이론 방법, 전면적으로 체계화시킨 게 이른바 주체 사상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표현되는 이런 사상까지도 체계화시키다 보니까 중국은 물론 모테똥 사상이 있죠 쿠바도 카스트로의 이념이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각 나라, 각 사회주의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자는 것이죠 한나라, 특히 우리 동족인 이북을 바라볼 때는 역사적으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끌고 온 주도 세력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 때는요 3대 항일무장단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는 만주항일무장그룹입니다 무장투쟁그룹,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동북항일연군, 조선인민혁명군 세력이고요 두 번째로는 태양산 주변에 이른바 연안파라고 얘기하고 조선의용대로 무한해서 만들어서 북상을 해서 태양산 주변에서 연안과 연계를 지으면서 여기에 팽득회도 있었고 등소평도 있었습니다만 중국 판로군하고 연계를 가지면서 유지됐던 항일투쟁을 했던 조선의용군이 있었습니다 의용대가 의용군으로 발전을 했죠 그리고 45년 8월 이후에는 조선의용군이 북상을 해가지고 중국의 동북해방정쟁의 최선봉대를 맡아서 중국 전역을 해방할 때까지 크게 기여했다가 그리고 49년도 10월 1일이죠 천안문광장에서 중국인민공화국이 건설되고 그 전후로 해서 북쪽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만주항일무장투쟁 세력과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세력은 북쪽으로 들어가고 세 번째로 중경을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 산하 광복군이 있었습니다 그 1지대장이 지청천 장군 2지대장이 김원봉 장군 이런 부분으로 구성됐는데 이쪽은 미국의 지원 아래 열심히 군사훈련을 하고 정말 비행기를 타고 태백산 지리산 낙하산으로 투하돼서 일본은 내쫓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땅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놓은 이 병사들이 조국으로 돌아가서 일본 놈하고 싸워서 총 한 방이라도 싸워보았으면 정말 해방된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나 떳떳했겠는가 얼마나 자주적 목소리를 확실히 냈겠는가 그거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임시정부는 정말 개별 자격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푸대접을 받았죠 누가 그랬습니까? 미군정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복군은 남쪽으로 만주항일무장투쟁그룹과 연안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용군은 북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나라를 건설하는데 기여했는데 나중에 6.25전쟁 때 한국전쟁 때 일본에 맞서 싸웠던 같은 동족끼리 정말 총뿌리를 갖다 대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자 오늘은 북쪽 얘기만 하겠습니다 북쪽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만주항일빨지산이 주도세력이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1912년생인데 15살 될 때 아버지가 김영직 선생입니다 조선국민회라는 비밀결사의 중요한 핵심 간부로 있었던 김영직 선생이 일찍이 망명을 했죠 팔도구를 거쳐서 무송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무송에서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친구들의 권유에 의해서 화전에 있는 화승의숙 정의부 산하에 있는 일종의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입니다 거기서 이제 6개월 다니다가 바로 그때 26년 10월 달에 타도제국주의 동맹이라는 비밀 결사를 만듭니다 이때부터 북쪽에서는 이제 주최사관에 입각해서 현대사의 출발로 규정합니다마는 그 화승의숙의 숙장이 누구냐면 최동호 선생입니다 최동호 선생의 아들이 최덕신이에요 최덕신 장군 나중에 외국부 장관도 하고 나중에 월북을 합니다마는 그런 인간관계들이 다 이제 돼 있습니다마는 26년도 이른바 터드라는 이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한 이후에 1931년에 만주사변이 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김일성 주석은 어릴 때 이 화전의숙에서 6개월간 다니다가 길림에 가서 육문중학교 중국에서는 동북쪽에서는 사립학교로 명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다니면서 이미 학생운동으로 떴어요 길회선 부설 반대투쟁이라는 이런 큰 대중운동을 벌여서 그게 앞장서면서 이미 학생지도자로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31년도 바로 만주사변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항일유격대를 32년 4월 25일날 안도에서 최초로 항일유격대를 결성을 하죠 그 이후에 여러 항일유격대가 연합을 해서 동북인민혁명군 조선인부대는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나중에는 동북항일연군으로 36년도에 확대 강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8년 9년을 지나서 40년 10월에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살아남은 항일발산들이 연해주로 넘어갑니다 그 당시 이제 소련이 빨리 계속 오라고 종용을 하죠 왜냐하면 서쪽에서는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동쪽에서 일본이 동쪽을 소련을 협공을 하면 사회주의 모국인 소련이 주저앉을 거 아닙니까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 놈하고 싸우느라고 일본의 대소 침공의 빌미를 주지 말라 그래서 계속 연해주로 넘어오라고 계속 연락원을 보내서 설득을 합니다만 그러나 끝까지 안 가고 버티고 끝까지 남고 그러다가 40년 10월에 김일성을 포함한 18명이 훈춘을 통해가지고 넘어가고 또 북만주에서는 김책, 최용건 이런 사람들이 하바로프스크로 넘어가고 그래서 하바로프스크에서 바로 세 가지 이름 똑같은 단체입니다만 중국에서는 동북항일연군교도료 이렇게 사용하고 소련에서는 88여단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조선에서는 국제연합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만 거기에 이제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또 소부대 편성해서 만주나 북조선 북부 조선 북부의 이제 소부대 정찰 또는 이제 파괴 이런 걸 계속 이제 부대를 투입을 합니다 훈련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바로 45년 5월 달에 이제 독일이 망하거든요 서쪽에서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일본뿐이라서 일본도 머지않아서 폐망하리라는 것은 다 정시에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 45년 7월 달에 연해주에서 이제 조선공작단 국제연합군 산하에 조선공작단이라는 것을 만들죠 여기 단장이 바로 김일성 그걸 뒷받침해 준 선배들이 김책, 최용건, 안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45년 9월 달에 원산 앞바다를 배를 통해 가지고 귀국을 합니다 숫자는 한 200명에서 400여 명이 됐다는 거죠 일부는 동북으로 보내요 그때 내전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국을 지원하느라고 중국을 이제 인적 지원 차원에서 일부 만주로 가고 일부는 귀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북한 정권의 주류 제1세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진이 김일성 사진입니다 아마 길림 육문중학교 시절 사진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 사진은 항일 유격대 시절의 사진입니다 이 인물이 김일성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동료겠죠 이것은 연해주 하버롭스쿠에서 있을 때 이 주보중 장군, 중국 사람입니다 주보중, 주보중의 부인 왕일진가요? 이분이고 왕효명 이런 분들이고 이분이 바로 김일성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때 한 번 하더라도 꽉 말라고 스포츠를 해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보이죠 김일성 주석이 김일성 장군이 중심이 된 만주항일무장투쟁에 있어서 국내 진공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투를 37년도 6월에 있었던 보천보 전투라고 합니다 이때 싸웠던 전투 장면 총알자국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세월 좋을 때 북쪽에 갔던 분들이 찍어온 사진인데 설명을 하고 있죠 이때 보천보 전투 이후에 그와 관련된 협력했던 조선민족해방동맹이라든지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연루된 이런 해산사건에서 구속된 이분들의 사진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많은 분들이 구속수감되죠 그때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호해를 뿌릴 정도로 보천보 전투는 일본에 충격을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37년도 7월에 중일전쟁이 터지거든요 31년도 9월 18일 날 만주사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6년 지난 이후에는 중원을 먹으려고 일본이 중국 전역을 침공을 합니다 그게 바로 중일전쟁인데 7월에 중일전쟁 하려고 모든 걸 준비를 끝내고 있는데 바로 보천보에서 해산시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가면 바로 보천보라는 면소재지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조선인민혁명구를 김일성을 중심으로 이 부대가 기습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큰 전투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일본에게 준 충격은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래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호해를 뿌렸는데 제가 99년, 2000년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묘양산에 가면 국제친선전람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각국에서 북쪽에 선물 준 거 이런 걸 쫙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이 보천보 전투 호에 동아일보적을 동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북쪽에 선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수구보수 세력으로 정말 반통일 세력의 상징이라고 하는 동아일보가 북쪽하고 정말 세월 좋고 남북 협력이 되면 선수를 뺏기고 푸대접 받을까 봐 선물 공시를 했더라고요 국가보안법을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아일보 선물하고 동아일보만이 아닙니다 전두환 선물도 있고 노태우 선물도 있고 김영삼 선물도 있고 전부 북쪽에서 선물을 갖다 바쳤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보천보 전투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45년 7월에 만든 조선공작당 이제 해방되면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자 또 마지막 최후 민족해방을 어떻게 하자 3대 노선을 천명을 했어요 첫째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진격을 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반도에 있는 조선반도 한반도에 있는 도처에서 우리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다 민중항정을 한다 이 두 가지가 배합해서 결합해서 일본을 내쫓는다 이렇게 해서 민족해방 3대 노선을 이미 연해주에서 7월에 공작단의 토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소련이 만주나 한반도를 진격해 오는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미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다 소련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이 밀고 내려올 판이에요 그때 미국이 술을 선거죠 38선을 꺼가지고 갈라먹자 이렇게 해간 겁니다 그때 오키나와도 점령을 못했거든요 일제가 워낙 강력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태평양 점령이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래서 소련을 설득해서 38선을 경계를 끈 겁니다 사실 그것이 분단의 시초라서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의 힘이 부족한 현실이죠 이게 이제 바로 회방 직전에 공작단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여성들 항일발산 여성대원들입니다 정말 지금이나 일제 때나 조선여성 한국여성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남자 2중 3중에 역할을 했습니다 밥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그러면서 일본놈하고 총사람도 앞장서서 하고 지독하고 아주 강단 있게 이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촛불항쟁 때도 여성들이 많이 앞장섰죠 자 이거는 이제 정권 수립 이후에 이 주류 1세대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날 사진 한 방 찍은 겁니다 바로 이분이 이제 김일성 자 그럼 딸내미가 아마 김경희겠죠 이분이 이제 김책 나이가 김일성보다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이분들 전부 다 이제 같은 항일발산 출신들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이북에는 또 이제 비주류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초반에는 국내파와 연안파가 만주 항일발산 세력보다 훨씬 더 세력이 컸습니다 컸는데도 나중에 점차 좀 약화되죠 물론 이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국민 인지도 지지도 권위 신뢰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았죠 세력은 적더라도 그리고 항일 유격대 훈련을 통해서 철의 규율로 다듬어져 있고 또 이제 요즘도 이민 위천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당시에 철들이 민중 속에서 민중의 힘에 의거해서 그들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헌신 봉사했기 때문에 국내파나 연안파도 독립운동으로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만 그러나 직접 국경을 맞대고 조국으로 진격하고 이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았죠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세력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주류 세력은 연안파와 국내파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또 소련파도 있었습니다 소련파는 1917년도 볼셔벡 혁명 이후에 2세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스크바라든지 연애주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소련공산당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방된 조국에 이제 귀국을 해서 형성된 세력이 소련파였고요 연안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공산당과 팔로군과 결합해서 독립동맹을 만들고 김두봉 선생이 책임자로 있었습니다만 최창익 조선의용군 화북지대가 개편해서 만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개편해서 조선의용군으로 만드는데 무정장군 박효삼 박이루 이런 분들이 이제 연안파로 형성이 됩니다 귀국 후에는 북쪽에서는 조선신민당 남쪽에서는 백남훈 선생을 책임자로 한 남조선신민당을 결성을 했죠 그러나 이제 이 세력은 56년도 팔을 종파사건이라는 이런 계기로 해서 김일성을 이제 날리려고 작업하다가 걸려가지고 숙청당합니다 숙청당한다는 것이 다 죽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남쪽에서는 많이 오해를 하는데 북쪽에 이제 시골에 가서 살고 싶으면 살고 중국에 가서 살고 싶으면 중국에 가서 살아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안파가 이제 정례가 됐고 국내파는 연안파 만주파보다 훨씬 더 세력이 컸죠 숫자로 보면은 1925년도 4월달에 1차에서 4차까지 28년까지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졌다가 깨지고 28년도에 이제 꼬민텔은 12월 태제에 의해서 이제 해체가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재유 선생을 비롯한 끊임없이 이 공산단 재건그룹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적색노조라든지 적색농조라든지 대중운동을 벌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당조직을 만드는 이런 활동을 1933년 경성 트로이코라부터 트로이카라는 게 이재유, 김삼룡, 이현상 이런 삼각 트로이카를 형성해서 조직을 건설하는 방식인데 이것이 또 깨지니까 39년도에서 41년 사이에는 경성 꽁그룹이라고 각 정파가 연합을 해서 조선공산당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또 깨지고 그래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장안파와 재건파라고 불리는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정통성이 일제 때 변절하지 않고 열심히 끝까지 투쟁했던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재건파가 해계모니를 쥐고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집니다 그것과 아까 남조선신민당 그리고 인민당 이 3당이 불안정하게나마 통합한 게 남노당입니다 남노당은 허은 선생이 책임자고 그 다음에 부책임자이면서 실권은 박헌영한테 있었죠 해방공간에서 3당 통합, 진보정당들의 3당 통합도 그 당시 가장 대중성 있고 지지도 높았던 여은영 선생을 대표로 모시면서 완전하게 잡음 없이 통일을 해야 되는데 박헌영 패권 노름 때문에 또 불안정하게 사회노동당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는 근로인민당이 또 만들어지는 이런 불안정한 통합으로 귀결됐습니다만 어쨌든 해방공간에서는 국내파가 어마어마한 세력을 형성하다가 6.25 이후에 정부 전복, 간첩 이런 것으로 드러나가지고 53년도에 13명이 체포되고 2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 부분은 사형이 집행되는 이런 숙청당하는 상황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연안파 독립동맹 조선의용군 출신들의 사진입니다 이분이 김두봉 선생입니다 이분이 최창익 이런 분들이 이제 바로 연안파 인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파는 이분이 바로 박헌영 홍명희 선생 홍명희 선생은 임극정, 소설 임극정을 작성한 유명한 작가죠 이 세 여자에 나오는 허정숙입니다 허헌 변호사의 딸이죠 일제 때는 세 사람의 변호사가 있었다 그럽니다 인권변호사 대표적인 사람 바로 허헌 선생이 변호사였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하는 김종인 할아버지 김병로 선생이 일제 때 인권변호사였어요 신간에 중도 우파 성격을 갖는 이런 분이었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죠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인 변호사 이인 김병로 허헌 이 3대 인권변호사가 있었는데 바로 허정숙의 아버지가 허헌 선생입니다 허헌 선생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분이 김책인데 김책이 이제 감옥 갔을 때도 허헌 선생이 변론하고 감옥 나와서도 그 집에 잠시 며칠 몸보양하다가 만주로 가서 북만주에 가서 상일투쟁을 한 김책입니다 김일성 주석보다 굉장히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지도자를 옥립을 해서 끝까지 뒷받침을 하는 그래서 이제 6.25 전쟁 때 심장마비로 죽는데 이분을 굉장히 김일성 주석은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이런 일화들이 많죠 최용근 장군입니다 이분도 이제 북만주에서 동북항일연군에 참여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오산학교 출신입니다 최용근이 오산학교 다닐 때 교장선생이 조만식 선생이었어요 거기 3.1운동에 동참하고 거기서 이제 퇴학 맞고 난 다음에는 중고로 건너가서 황포 군관학교 교관까지 역임을 하고 광주 꼬면 1927년도 장계석이 방공구태탈을 일으켰을 때 광주 꼬면에 참여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만주로 가서 항일무장투쟁을 했던 최용근 이 두 사람의 선배가 젊은 김일성 주석을 지도자로 끝까지 옥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력으로 보면 박헌영보다 이분들이 더 경력이 화려하기 때문에 박헌영이 김일성 주석을 비판하거나 견제하거나 이러면 이 선배들이 다 말리고 정리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북쪽은 이제 편의상 그렇습니다 현대사를 규정하는 이런 용어가 부적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편의상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김일성 주석은 방금 쭉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6년도부터 45년까지 독립운동을 했죠 항일유격대, 동북항일연군, 조선공작단, 3대 노선에 기초해서 민족해방에 앞장서왔고 그것이 이제 귀국한 이후에 해방 이후에 소련 진주와 함께 정권을 수립하고 당을 만들고 그래서 민주개혁을 거쳐서 61년도까지 특히 이제 전후 복구 과정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해내고 60년대에는 70년대 중반까지는 사실 남쪽보다 북쪽이 더 잘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60년대에는 이제 중소 분쟁이 있었는데 서로 중국 소련이 북쪽 보고 자기 줄서라는 거예요 압력도 엄청 받았습니다마는 독자 노선을 견지를 하고 베트남 전쟁 시기에는 미국이 전략상 북쪽을 침공할 위기에 대비해서 4대 군사 노선도 강조하면서 7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을 해서 70년대 중반까지는 굉장히 사회주의 공모파를 성성장구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초반에 이제 서서히 정치 세력도 굉장히 통일성을 높이면서 유일 사상 체계를 확립하고 사회주의 헌법의 주석제를 도입을 하고 그래서 이제 70년대 이후에는 완전히 단일화 체제로 74년도에는 공식적으로 김정일 후계로 이렇게 확정을 짓습니다 유일 지도 체계를 확립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른 나라에 비한 독특한 정치 체제를 형성한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권력과 역할과 기능을 전부 다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넘깁니다마는 그러나 94년도 김일성 주석이 서가기까지는 공식 위치는 여전히 주석을 김일성 주석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항상 이 한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핵심 활동가를 먼저 규합을 하고 그 다음에 대중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이제 연대연합을 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정권기관을 만들고 이렇게 해왔던 것을 이건 북한만이 아니라 해방 공간에서 남쪽에서도 그랬고 각 나라 전부 다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다 이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북쪽도 45년 8월 15일 날 해방된 이후에 9월 달에 원산으로 귀국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양에 와서 먼저 핵심 활동가들을 규합하는 북조선 공산당을 만드는 작업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 중앙조직위원회를 만드는데요 서북 5도당 책임자 및 당 열성자 대회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재금파 조선 공산당 세력이 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서울에 있었단 말이죠 서울에 있는 박헌영 중심의 재금파 조선 공산당이 당 중앙이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김일성은 여기에 따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남쪽은 정세가 어땠습니까 미군정의 탄압 속에서 공산당에 있을 수밖에 없는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런데 북쪽은 소련군이 주재하고 있고 소련군은 후견하고 그래서 공산당 활동에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득을 논쟁도 하고 설득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하자 북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북쪽에 두고 남쪽도 있던 과도기적으로 두되 나중에 이제 통합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논쟁과 설득 끝에 그걸 인정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월 23일 24일 2차 회의에서는 이미 김일성 주석이 북쪽에 4대 당면 과업에 대하여 그리고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을 통한 광범위한 애국 민주 역량 결집 그리고 일제 잔재 국제반동 앞잡이 숙청 인민위원회 조직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겁니다 자치적인 어떤 주민 민중자치 정권 기관이죠 이런 걸 조직을 하고 민주개혁을 실시하지 않은 이런 4대 과업에 대해서 이미 방침을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채택이 돼요 북쪽도요 논쟁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련은 1917년 볼셰빅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나라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45년이면 그로부터 이미 30년 가까이 지난 과정이란 말이죠 소련에서 살아왔던 소련파라든지 또 소련에 살지 않았더라도 후발 자본주의가 혁명을 통해서 굉장히 발전된 사회주의 공허국가로 이렇게 가다 보니 그것이 마치 모델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도 지금 당장 사회주의 건설하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쪽이 있었습니다 좌경적인 입장이죠 그리고 미국식 부르주아 민주주의 미국식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쪽이 우편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좌우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이 항일 빨산 세력들이 굉장히 치열한 논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아니야 진정한 민주주의야 돼 그게 반제 반봉권 민주주의 혁명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갑자기 사회주의로 가는 것은 이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정착해 놓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반제 반봉권 민주주의 혁명 민주주의 자주 독립국가 건설이 지금 당면한 혁명의 성격이고 임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사실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계급계층의 대중조직을 만들었죠 11월 18일 날 제일 먼저 여성동맹이 만들어집니다 민주여성동맹 지금도 여명이라고 있죠 그리고 북조선 노동조합 총연맹이 11월 30일 날 만들어져요 지금은 저게 이제 이름이 직총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업총동맹으로 바뀌었죠 민주청년동맹 청년단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은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농민조합연맹 46년 1월 31일 날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농건맹 농업근로자총동맹입니다 이렇게 계급계층의 대중조직과 그리고 예술도연맹 그 다음에 기자동맹 그 다음에 불교도연맹 그리스도교연맹 각 계급계층의 대중조직이 쭉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좌우합중 노력도 있었습니다 조만식 선생은 아주 유명한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평안북도에 가면 정주라는 데가 있는데 정주에는 오산학교가 이제 있습니다 민족학교였죠 이성훈 선생이 처음에 만들고 교장을 하다가 몇 대에 걸쳐서 조만식 선생이 교장을 했을 때 바로 3.1운동을 맞아가지고 학생들이 선생도 학생도 전부터 3.1운동 때 만세시위에 참여했던 그런 독립운동을 끝까지 일제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면서 해방을 맞았던 조만식 선생의 지지세력이 북쪽에 많았습니다 기독교 신자였고 그래서 김일성도 조만식 선생을 여러 차례 찾아가서 선생님을 지지하는 대중을 결집시켜서 좋은 정당을 만들면은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조선민주당입니다 조선민주당의 부당수 부당수 누굴 배치를 했냐면은 최용건을 배치를 한 거예요 일제 때 북만주에서 항일 발사한 투쟁을 했고 해방공간에서는 조선공산당 당원인데 민주당에 이렇게 이제 보낸 거죠 최용건은 조만식 선생의 애제자예요 애제자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이념의 약간 차이가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초반에는 그리고 조선민주당의 당원이요 조선공산당 당원이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45년도 12월 1일 현재 5,400명에 이르렀는데 그 당시에 북조선공산당은 굉장히 당원이 적었죠 그런데 좌우 합작 노력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세 번의 계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째는 신의주 방공학생의거가 있었던 거예요 학생 사건 또는 의거 남쪽에서는 이제 반공주의 입장에서는 의거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이건 딴 게 아니고요 소련군이 이제 주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소련군 중에는 범죄자로 구성된 부대가 있었답니다 일제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일제의 발악적인 저항에 의해서 많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사형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부대를 해가지고 이제 북조선에 해방되어 놓으니까 그들의 행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학생들이나 북쪽 주민들이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거의 폭동 수준으로 각 기관에 막 쳐들어가고 이런 거예요 거기에 소련군이 발포를 했습니다 발포를 몇 사람이 죽었어요 이때 누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냐면 함석헌 선생 아시죠? 함석헌 선생은 그때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마는 임시인민위원회에 문교부 담당한 거예요 문교부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돕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북쪽에 이제 권력 잡은 사람하고 그런 관계가 된 거죠 중재로 설락을 했는데 그리고 한가, 영락교의 한 목사님 그분도 바로 신의주 학생 사건에 연관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다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죠 나중에 조만식 선생도 이때 학생들 탄압하고 이러다 보니까 못마땅해서 한번 균열이 났고 두 번째로는 45년도 12월 말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통치, 반탁 신탁을 결정한 거예요 소련은 위임통치라고 했고 미국은 신탁통치라고 했고 미국은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자치능력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신탁을 하겠다 이랬고 소련은 언제든지 후견을 하다가 자치능력이 있고 인민위원회가 잘 굴러가면 통일된 정부를 지원하겠다 소련의 입장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시로 보면 우리 자체적인 힘으로 당장 미국도 소련도 다 내쫓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찬탁에 동의했죠 처음에 박헌정 같은 경우는 반탁에 갔다가 김일성 만나고 소련군 만나고 이러면서 신탁으로 돌아섰고 민족주의 계열은 반탁에 해가지고 대중운동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련한테 좀 지키지 않았겠어요 조만식 선생이 조만식 선생을 굉장히 설득했답니다 찬탁을 좀 해달라 그런데 끝까지 조만식 선생은 반탁에 서 있고 이래서 두 번째 결렬이 됐고 결정적인 것은 46년도 3월 1일 날 평양역에서 3.1절 기념식장이 있었는데 이때 바로 폭탄 투척 사건이 있었어요 김일성을 향해서 죽이려고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때 소련군이 막은 거예요 소련 장교가 그걸 덮쳐가지고 팔이 날아갔습니다마는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살아남았는데 이러다 보니 결국 좌우가 합작을 못하고 결국 깨져버렸는데 이때 바로 거구 백색 테러 이걸 누가 주도했냐면 백의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에 맞선 중국의 장대석이 비밀경찰을 남이사라는 이름의 비밀조직이 있었어요 그걸 흉내내가지고 백의사를 만든 거예요 그 백의사의 정책 책임이 누구냐 하면 김구 밑에 있었던 신익희 선생입니다 행동대장이 염동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염동진이라는 사람이 바로 일대째 변절을 해가지고 일제히 변절을 해가지고 일본 놈의 지시에 따라서 나중에 통항을 하고 해방 공간에서는 자기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방공에 앞장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동진이라는 사람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북쪽에 많은 사람을 보내서 폭탄을 투척하고 총결을 난사하고 그래서 김일성은 결국은 죽이지 못하고 강양욱 선생이라고 김일성 외가에 숙부 좀 되죠 그 집안이 자식들이 막 죽는 그리고 김책 최용건 이런 집에 폭탄 투척하고 총결 난사하고 이랬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얼마나 사이좋게 특히 조만식 선생은 기독교 라인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라인이라면 김일성 주석 외가가 바로 기독교 아니었습니까 외할아버지가 목사이면서 교육자였죠 칠국국민학 교장선생도 하고 외가가 다 어머니가 강반석 여사가 그 이름도 얘기해두시듯이 기독교 쪽이었죠 그래서 양 집안이 조만식 선생이 김영직 선생도 숭실 학교 나오고 기독교 계통의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친해서 조만식 선생과 김일성과 그 가족을 초청해서 환영잔치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합작은 실패했지만 나머지 세력들은 당과 민주적 재정당과 사회단체들이 다 통합되었고 통합을 해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을 했죠 42년도 7월 22일 날 당도 조선공산당과 북조선신민당 아까 독립동맹이 이름을 바꿔서 신민당이라고 했잖아요 신민당과 공산당이 이렇게 합당을 해가지고 북쪽에서는 완전한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남쪽 남노당은 불안정한 통합을 했죠 그 외에 천도교 청우당 일제시대 때부터 동학교도 세력이 북쪽이 강했답니다 천도교 세력이 강했던 거죠 이게 북쪽의 만주항일무장투쟁하고 연계해서 독립운동도 하고 해방공간에서는 청우당 이름으로 지금도 북쪽의 청우당이 있습니다 천도교 청우당 그리고 북조선민주당 조만희 선생이 좌우합작에서 결렬된 이후에 채용건이가 당수를 맡게 되죠 그래서 조선민주당이 지금은 사민당입니다 조선사회민주당으로 계속 개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단체하고 정당이 다 합해서 약 600만 명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한다는 거죠 46년도 8월 달에는 당을 북조선 노동당을 창당을 하고 한편 당을 만들고 대인조직을 만들고 연대연합을 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이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남쪽의 동사무소 가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것을 주민자치기구입니다 주민자치민중권력기구죠 임시위원회를 46년도 2월 8일 날 결성을 하고 3월 달에는 20개조의 정강전책을 발표를 합니다 이 정강전책을 보면요 제일 첫째는 물론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그리고 세기의 질곡이었던 소작제 이걸 폐지를 하고 땅이 적거나 없는 이런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주고 토지개혁을 하고 8시간 노동제 요즘 우리 아직 우리 체제인권 많이 들어보셨죠 체제인권제 도입하고 또 사회보험 일자리를 입거나 이럴 때 이제 다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사회보험제가 일찍 이렇게 도입이 되고 의무교육 지금 북한은 의무교육이 12년제입니다 12년제 무상치료제 돈 없어도 병원 갈 수 있는 예방의료체로 지금 개성되고 있습니다만 민족문화발전 선거에 의해서 인민을 구성한다든지 재판기관을 설치하고 조세제도를 확립하고 상공업을 장려하는 수무개조에 이르는 정강을 발표해서 민주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역사적 사실은 동구라파에서는 소련군이 진주를 하는 상태에서 유리한 정세에서 같은 민주개혁을 했는데 굉장히 저항에 봉착하고 실패하고 의혹죄를 많이 겪었던 반면에 북쪽은 순조롭게 민주개혁을 실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정권을 만드는 한편 또 군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45년도 해방 직후에 바로 보안대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철도보안대 그리고 군사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평양학원을 만들고 그리고 항공반을 만들고 수상반을 만들어서 공군해군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48년도 2월에 마침내 조선인민군이 장설이 됩니다 지금 북쪽이 인민군 기념일을 2월 8일로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는 2월 8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4월 25일로 했어요 왜 4월 25일로 했을까요? 바로 김일성 주석이 1932년 4월 25일날 안도에서 항일유격대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걸 기념하여서 인민군 장설일을 4월 25일로 하다가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는 2월 8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군은 국군 장립기념일을 언제로 하십니까? 10월 1일로 하죠? 국군의 날 아닙니까? 국군의 날 10월 1일 왜 정한지 아십니까?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군 통수권을 미국에 갖다 바친 날입니다 그리고 50년 10월 1일이 38선을 돌파한 날입니다 바로 북진한 날 북진한 날 10월 1일 50년 10월 1일이 38선을 돌파한 날이고 53년 10월 1일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한 날입니다 변흥로라는 외무 장관이 미국 가가지고 군 통수권을 미국에 갖다 바친 날을 국군의 날로 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요즘은 국군의 날의 거대한 행진이나 행사를 크게는 안 합니다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는 매번 10월 1일 날 카프레이드를 하고 해왔죠 토지개혁이 굉장히 민주개혁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6년도 3월 4일 날 1차 북조선공산당 5차 확대 집행위원회에서 10개항의 법령을 채택을 하고 인민위원회에서 법으로 새측으로 이렇게 발표한 이후에 조건을 딱 다른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어른이 이렇게 환한 얼굴로 토지는 바까리아는 농민에게 이렇게 이제 프랭카드를 걸고 행진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토지개혁을 통해 가지고 세계적인 질곡으로 되어온 봉건적인 이 토지 소유관계 3.7제 1년 내내 행사 농사 지어놓고 7알을 지주한테 주고 3알을 가지고 먹고 사니 봄이 되면은 충군기에 굶어 죽는 사람까지 있었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완전히 되돌려 놓은 거죠 그렇게 해놓으니까 빈농 땅이 적은 농민 고농 농업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공산당이나 집권당을 지지하겠어요 당원으로 가입을 하죠 당의 기초를 확대하는 이런 성과도 얻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농민이 대다수의 인구를 차지했기 때문에 노동자는 적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동동맹이 확고해지면서 정권이나 이런 것이 토대가 강화되었죠 그게 토지개혁을 하니까 또 공업에 사용되는 원자재를 농업에서 조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업 발전의 기초가 식자재라든지 원료 보장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남쪽 농민들을 자극을 했어요 남쪽은 여전히 일제 때 있었던 소작제가 유지되고 북쪽은 토지개혁을 하니까 남쪽 농민들이 전부 다 이거 북쪽처럼 하자 이런 염원과 요구가 강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48년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는 단독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초대 농민구 장관을 누구로 앉힌지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 선생을 농민부 장관으로 앉혔어요 농지개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농지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6개월 만에 쫓겨났어요 누가 반대했습니까 그 당시에 한민당 세력 한민당 세력이 호남의 지주 세력을 물적 기반으로 했거든요 지금 바로 동아일보 김성수 이 라인들입니다 이쪽에서 온갖 험해를 해가지고 그 불안정한 북쪽의 토지개혁처럼 철저하게도 아닌 이 농지개혁도 결국 좌초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남쪽이 농지개혁을 안 하면 농민들이 전부 북쪽 정권을 지지할 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다가 그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었죠 노동법 채택이 되었고 남녀평등법 그리고 중요 기간산업 중요산업의 국유화 조치가 단행이 되고 이게 다 민주화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철저하게 개인 소유의 공장이나 기업소 창고 상업기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몰수 안 했다는 겁니다 소자상가나 민족자본가는 다 보호를 했다고 그럽니다 왜? 일제 잔재를 청상하기 위해서는 민족통일전선을 형성을 해야 된다 다 포용하고 다 단결해서 가야지 그러지 않고 민주개혁한다는 이름 아래 다 적어로 돌려놓으면은 굉장히 우유곡절이 심하고 저항에 봉착해서 엉망진창이 되겠죠 동구라파가 이런 곡절을 겪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치를 북쪽에서는 잘했죠 비교적 이 과정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북쪽에서 특히 반개혁 세력의 저항이 크지 않았던 이유가 친일파를 철저히 배제하고 나머지 계층을 총단결한 것도 있지만 땅이 많거나 또 공장을 가진 사장이나 자본가나 지주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어가지고는 여기에서 살아남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 세력이 약화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큰 저항 없이 부드럽게 민주개혁을 할 수가 있었다 이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쪽에서 사상운동 행정조치만 가지고 민주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정신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게 바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입니다 46년도 12월달부터 48년도까지 과거의 석은 생활을 고치자 살 한 알 실 한 오락이라도 절약해서 조국건설에 바치자 무식은 파멸이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일제 때 식민지 반봉구 시대의 낡은 사상을 청산하는 대대적인 사상문화개조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개혁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생산량이 높아지면 나라 건설에 바치자 애국민 헌납운동이 있었다는 거고 열심히 생산하면 그걸 골고루 나눠 먹을 수 있다 해서 애국적인 정산경제운동이 그리고 보통강 평양에 가면 대동강도 있지만 그 옆에 보통강이 있는데 이런 개보수 공사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대적인 공사에 참여하고 거기에 이제 노동여웅 칭호 이런 걸 부여해서 정치적 정신적 동기일을 부여를 하고 이게 이제 사실은 북쪽의 최초의 사상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족 간부를 또 양성하기 위해서 김일성 대학을 만들죠 46년도 10월 1일 날 이게 평양시 용남산에 문을 연 김대 김일성 종합대학의 최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47년도 2월 달에 임시인민위원회가 정식인민위원회로 되도록 시군구 면사무소 전부 다 선거를 합니다 선거하는 모습이죠 선거를 통해서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든 정권기관인데 이때 보세요 노동당이 86명 36%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13% 청구당이 13% 무소적이 38% 물론 집권당으로서 노동당이 비중은 크지만 이렇게 타계업계층 정파가 다 인민을 대표해서 국회 같은 것을 이렇게 구성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초기 출발이 굉장히 골고루 각계각청에 인민을 대변하는 이런 과정을 밟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경제도 인민경제 부흥 발전계획을 채택을 하고 이인민위원회 면인면회 선거를 하고 이래 왔던 과정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38선으로 미소 합의에 의해서 갈라놨지만 출입도 초기에는 자유로웠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다 통제가 심했죠 오고가고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38선으로 인해서 결국 영원히 이렇게 오늘날까지 77년 동안 분단되리라고 상상을 안 했던 겁니다 통일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있었던 거죠 미국과 소련이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세력이에요 체제가 다르고 이념이 달랐지만 일본, 독일, 이탈리아 구축국에 맞서는 연합군으로서 같이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를 놓고 통일정부를 세우겠다는 우리 민족의 의사에 누구도 초반부터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들고 좌우파 함께 참여해서 몇 차례 회의를 해요 그런데 4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트루만이 독트린을 만듭니다 소련 사회주의의 팽창에 맞서서 대소 봉쇄 전략을 선언을 하죠 지금 미국이 대중 견제 전략 대중국 봉쇄망에 한국을 포함시키려고 집요하게 강압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바로 47년도에 이렇게 트루만이 냉전을 시작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소 공동위원회가 당연히 결렬되겠죠 결렬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미소 공동위원회로 안 되고 이제는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가져가겠다 그런데 유엔은 미국의 입김이 90% 차지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자유선거를 통해서 통일정부를 구성하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서 땅땅땅 해가지고 이걸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임시위원단이 한국에 입국을 했어요 입국을 해서 북쪽을 가려고 하니까 북쪽은 당연히 못 들어오게 하죠 그래서 가능한 지역만 총선거를 해서 단독정부를 세우겠다 이렇게 강행한 것이 48년도 50 총선거입니다 단독선거입니다 이런 조짐에 반대해서 들고 일어난 게 어디입니까 제주도 4.3항쟁입니다 제주도 4.3항쟁에 동참한 제주도 주민들을 학살하는데 동원하려고 하니까 여수 순천에서 항쟁이 또 터진 겁니다 군인들하고 민하고 같이 합세가 되어서 봉기가 일어났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분단으로 이렇게 가버렸죠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이제 48년도 5월 10일 날 단독선거를 해서 국회를 만든 다음에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는 단독정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북쪽에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48년도 4월 달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북재정당 사회단체가 연석회의를 하자 그리고 통일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힘있게 만방에 하자 이럴 때 바로 김구 선생이 북행을 결행을 하죠 김구 선생, 김규식, 김원봉, 홍명희 이런 사람들 다 남쪽에 있다가 정말 단독선거, 단독정부 이것만 허용할 수는 없다 이것만은 그래가지고 평양에 모란봉 극장에서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56개 정당단체 대표 695명이 참여해가지고 당파 소속 주의주장 달리하는 이 대표들이 연석회의를 해서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배격하고 조선민중의 손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진정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고 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김구 선생이 연설을 하시고 이게 이제 북행을 할 때 38선에 이르러서 사진 한 방 찍은 겁니다 김일성 그 당시 인민위원장이 이렇게 연설을 하는 그래도 결국 분단을 막지 못하고 남쪽이 50선거 8월 15일날 대한민국 정부를 만드니까 북쪽도 결국 8월 25일 5월 10일로부터 3개월 이후인 대의원 선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 대의원 선거 때 북쪽에 있는 주민들만 투표한 게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은 남쪽의 노동자 농민들 비밀 투표를 했습니다 비밀 투표 비밀 투표에 많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50 단독 선거는 못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투표함이 불태워지고 단독 선거를 통해서 단독정부 만들려고 하니까 분단을 연구화 시키려고 하니까 그랬던 반면에 북쪽은 대의원 선거를 남쪽의 비밀 투표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요즘도 북쪽에서는 우리 조선민주의 인민공화국이야말로 통일정부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그런 데서 찾고 있습니다 옳던 그러던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그런 나라가 이제 지금도 9월 9일이 8월 25일에 대원선거를 하고 9월 9일이 조선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날이잖아요 이때 수반이 누구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연안파 김두봉 선생입니다 한글학자예요 이분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수반이고 수상은 김일성 부상은 박헌영 홍명희 김책 이렇게 이제 돕고 이렇게 이제 9월 9일 날 공화국을 선포하고 행진을 하고 축하를 했죠 그때 이제 조선민주의 인민공화국 초대 내각의 구성원을 보십시오 전부 다 독립운동 하신 분들입니다 김두봉 선생 김일성 박헌영 홍명희 김책 그 다음에 장관들도 보세요 김원봉 장군 밀양 출신 김원봉 장군이 국가검열상 박일우 연안파 내무상 박문규 장시우 주영화 국내판대 함흥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하신 분 재정사 차창익 연안파 백남훈 선생 이분은 사회경제학자입니다 유명한 경제학자 고창고보 출신이죠 고창 출신입니다 애국자고 이분들 이성영 허성택 허성택은 이제 우리가 전평위원장 출신입니다 전평위원장 노동운동 하신 분이죠 보건상 그리고 이용 이용은 누구냐면 이준열사 이준열사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왔죠 이걱로 선생 한글학자죠 이걱로 선생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장관들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던 남노당과 북노당이 통합을 합니다 48년도 8월 달에 통합을 하고 결정을 48년도 8월 달 49년도 6월 31부로 완전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전선도 민전을 통합을 해서 조국통일민주의 전선 아직도 있습니다 조국전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남북통일을 하고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하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방 이후에 연해주에 있던 항일 유격대 세력들이 일부는 국내에 돌아오고 일부는 만주에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49년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중국 해방하는데 조선인들의 선봉대적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이때 이미 대한민국 한반도 북쪽은 이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해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은 내전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 북쪽이 중국에 막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했습니다 이때 이쪽이 중원으로 연결되는 사내관 이쪽은 이미 국민당 군대가 막고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북쪽 영역을 지나가지고 국경을 맞대서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지내서 동북으로 가는 그래서 대통 중추진 간부들의 이동 루트를 제공했고 총기도 10만 정이나 지원하고 식량, 석탕, 의약품, 소금, 각종 공허품 국경지대의 우회로를 열어주는 부상자들을 또 여기서 사업하다가 부상 입은 사람들은 북쪽에 와서 치료를 해서 다시 보내주고 이런 혈명으로서의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중공당의 어떤 지도부도 북쪽에 대해서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중국이 가끔씩 미국의 대북 제재, 유엔 제재에 북쪽이 동참하고 이러면 북쪽 사람들이 중국을 굉장히 잃을 수가 있느냐 비판을 호되게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3년의 전쟁 이후에 북쪽 권력 체계가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박헌영, 연안파 이런 세력만 숙청당하고 비판받은 줄 알지만 사실 만주파인 임춘추라든지 김일이라든지 최강 이런 사람들도 사실 전쟁 중에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소련파 허가이 소련에서 이제 소련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 참여하고 오래 살아가지고 소련당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료주의에 물들어져 있는 거죠 전쟁 통해 당정을 잊어버리고 도망왔다고 벌을 줬다는 거예요 허가이가 그 당시에 이제 노동당의 조직부장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남은 알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당만 있어도 되느냐 전선이 있어야지 제시민사회단체 이런 부분이 다 당과 함께 같은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해야지 그런 것이 불필요하다고 자꾸 주장하면 어떡하단 말이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비판받은 적이 있고요 가장 큰 것은 바로 박헌영과 이제 이성혁 간첩행위 정부 정보 업무 이런 걸 걸려가지고 체포당해서 결국은 53년도 전후에 13명 중에 2명을 제외하고 12명 중에 2명을 제외하고 10명이 사형언도로 받고 집행이 됩니다 근데 박헌영은 워낙 거물이었고 소련의 중국의 간섭도 있었고 철저히 객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명명백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죠 그래서 55년도 12월 달에 사형언도가 되고 집행이 되는데 이때 검사 맡았던 사람이 김중종 선생님이라고요 비진양 장기수 89년도에 감옥에서 한 30년 살다가 나오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만 올라가기 전에 말지에도 기고도 하고 활동가들이 많이 그 당시에 만나가지고 직접 정언을 들었습니다 박헌영이 자기가 직접 신분하고 재판은 과정 다 보고 했지만 명백하게 간첩행위를 했고 정부 접목 업무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전쟁통에 최고 사령부가 있는 위치 아무도 모르는 위치를 최고 지도부만 아는 그 위치에 B-29 폭탄이 떨어지고 여러 차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박헌영 비서가 그것을 유엔군 미군한테 전달을 해줬다든지 이런 얘기를 그 당 살아있을 때 김중종 선생이 비서장 장기수가 그걸 지원해서 했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보고 문서를 다 확인해서 한 거 지금 말지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명백하게 해가지고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려면 남북 교류협력이 더 활발하게 되고 통일이 되고 이러면 혐의이 완전히 되겠죠 지금 박헌영 숙청을 놓고 권력투쟁의 희생양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렇지 않다 명백하게 이것은 범죄 행위를 했고 숙청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는데 지금 그런 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할 필요는 없겠죠 전후에 아까 전쟁 직전까지는 민주개혁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후에는 사회주의 개조를 사회주의 변혁 단계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쪽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경제 전후 복구 경제 발전 노선을 가지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만주 항일무장투쟁 세력은 중공업을 우선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 농업을 결합시켜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소련계나 연안파는 지금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인민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못 입고 이러는데 농업을 빨리 일으켜서 먹여야 되고 경공업을 일으켜서 입혀야 될 거 아니냐 무슨 기계공업 경공업이냐 김일성 수상 정신 차려라 소련이나 이런 데에서 기계는 가져오면 된다 사회주의는 유무상통이기 때문에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김일성 주선은 그렇지 않다 1, 2년 먹고 말 거냐 나라 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해놓지 않으면 자립적 기반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같은 사회주의라도 언제든지 간섭받고 위성국가로 되고 한다 이렇게 해서 대를 세워가지고 논정을 해서 결국 김일성 노선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연안파 소련파는 불만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 소련의 말렌코프가 행정부인데 이때 소련도 불만을 표시했어요 경공업 우선 노선에 대해서 그러나 3개는 계획돼 결과를 보니까 대단히 성공적으로 인민대주의가 헌신적으로 참여했고 지도부가 또 효율적으로 지도했죠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이 초기에 전후에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물질적 재원을 확보를 했고 인민의 헌신성, 지도부의 적절한 효율적인 지도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합해서 전후 복구를 아주 빠르게 했죠 그 이후에는 사실 소련의 지원도 약화됐습니다 54년도부터 점차 약화된 이후에 60년 이후에는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56년도 말에는요 전체 국민소득의 85.3%가 사회주의 부분에서 생산하도록 사회주의 개조가 된 거예요 54년도도 56년까지 경제복구건설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57년도부터 바로 농업협동화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 변화 착수를 해가지고 사회주의 공업부 제1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죠 그런데 아무리 지주 자본가가 전쟁통에 남쪽에 다 내려오고 저항 세력이 약화됐다 하더라도 개인상공인 우리로 말하면 구멍가게라든가 그다음에 수공업하는 조그마한 공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런데 전쟁통에 다 파괴가 된 거예요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혁을 통해서 땅이 적거나 없는 사람한테 땅을 나눠줘가지고 자작농을 해가지고 생산력을 높였는데 전쟁통에 숙밭이 된 거예요 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겪으면서 오히려 협동농장으로 전환을 하는 사회주의로 변화시키는 농업에서 협동농장으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민간소유, 사적소유, 적은 공장 이런 것들을 통합시키는데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가져왔죠 그래서 틀저히 자원성에 기초해서 유지할 수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협동농장 하는 게 낫겠다 기계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노력도 같이 일하고 이것이 오히려 낫겠다 그리고 점진성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급속하게 하지 않고 급속하게 하면 내 땅을 뺏기는 것처럼 느끼니까요 그래서 이런 원칙에 기초해서 농업협약화를 단행했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 바로 사회주의적 개조가 시작이 되는데요 굉장히 신중하게 단행을 합니다 토지교육을 통해서 땅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땅을 일구어서 생산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전쟁통에 다 농토고무고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게 된 겁니다 그걸 누가 뺏지도 않는데 그래서 결국은 기계도 같이 사용해야 되고 노력도 같이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원해서 협업화를 하자 여기에 동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공업도 그렇습니다 공장이 많이 파괴되고 이렇게 해서 생산협동조합을 만들고 구경화하고 그렇지만 반대하면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놔둔 거예요 놔둬도 공장을 가동하거나 농사를 혼자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이 협동농장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원성, 점진성에 기초해서 농업 협업화를 해서 사회주의를 개조했다는 점에서 소련이나 동굴아파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정치 세력이 지주라든지 자본가가 남쪽으로 다 전쟁통에 내려갔기 때문에 좀 편한 측면도 있었겠죠 그래서 소련이 반대하고 했지만은 주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의외로 사회주의 개조를 빨리 단행한 측면이 있다 소련은 그렇게 주장했어요 생산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기 전에는 생산관계를 사회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꼭 생산력이 발전하는 그런 단계론이 아니라 생산력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인민들이 요구하고 협업할 것을 요구를 하면 사회주의 개조를 할 수 있다는 독창적인 사회주의 건설 방식을 이때부터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상공업자 23.4%가 사회주의 개조 과정에서 국영노동자 사무원으로 됐고 76.6%만 협업화에 참여를 했고요 전쟁 끝나고 사회주의 개조를 추진한 지 4, 5년 만에 빠르게 완성을 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 세력 대부분이 월남했고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는 9.3%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의 힘만으로는 공장을 가동할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 건설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아까 이제 53년도에는 박헌영 쪽이 이제 숙청당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56년도 8월 달에는 연안파 소련파가 이제 숙청당하는 이른바 팔을 종파 사건이 이제 있었던 거죠 아까 얘기했던 전후 건설 노선 관련해서 입장의 차이가 있었던 데다가 55년도 4월 달에 연안파 박일우, 김훈, 방호산, 소련파의 박창호, 빨상의 김일 관료주의 형식주의로 비판을 받죠 비판 받고 이후에 56년도에 소련의 공산당 제24 당대회를 계기로 김일성 중심으로 이 권력이 강화되니까 반 김일성 연합전선을 편 겁니다 그래서 당이 독재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최창익, 윤공엄, 서휘, 박창호 등 이 사람들이 이제 종파적 업무를 꾸몄다는 거죠 김일성 주석이 동구라파 순회를 하고 있는 중에 중앙위원회는 이들이 다수였거든요 연안파 소련파가 국내파하고 이제 합작을 하면은 다수편도에 김일성을 날려버리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사전에 발각이 된 겁니다 귀국을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토론하고 그 이후에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비판받은 결정서를 채택을 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중국 지원군이 북쪽에 주둔해 있던 시기였어요 외국군이 주둔해 있고 한국전쟁 때, 6.25전쟁 때 북쪽을 도와줬지 않습니까 입김이 엄청나게 강할 거 아니에요 그와 관련했던 연안파의 입김이 얼마나 뚱뚱했겠습니까 그래서 소련, 부수상 미코양, 중국 국방부 장관, 지원군 사령관으로 왔던 팽덕회 이런 사람이 평행에 와가지고 김일성 수상한테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 사람들 복직 다 시키고 출당 처분한 거 다 원상회복해라 그래서 김일성 수상이 다 복직시켰어요 복당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또 이제 반흥명, 반당 음모를 꾸민 겁니다 예를 들면 56년도 8월 15일 날 시위를 했다는 거죠 8월 15일이 민족해방절이잖아요 기념 대회를 하는데 연단에 있는 지도부를 교체를 밑에서 요구를 하고 체포를 하고 그 이후에 정부를 수립하려고 미리 조각까지 해놨다는 겁니다 거의 사전에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58년도 3월 달에 제1회 당 대표자회에서 종파가 완전히 청산했다 공식 산안할 정도로 56년도에 날아갑니다 이 이른바 8월 종파 사건 때 연안파가 이제 숙청될 점에 모택동은 사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의 친중 정권을 세울까 말까 고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이런 정권을 세우는 것이 낫겠다 같은 사회주의라도 대국이라고 이런 식으로 항상 간섭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운도 좋았고 또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쪽에 주체 세력이 전략과 전술이라든지 당당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운이 좋았다는 환경은 중국과 소련의 중소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소련을 견제하는 데 바빠가지고 북한의 내정 간섭을 계속할 수가 없는 위치였습니다 중국이 개입을 하면 또 소련이 그걸 견제를 할 거 아닙니까 서로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빈틈을 북쪽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주체 세력들이 확고하게 중소 갈등을 이용해서 자주적인 정치 체제를 확립하는 이런 기회로 삼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히려 거꾸로 팽득해가 마오쩌똥이 이제 56년도 9월 달에 사과를 해요 팽득해도 유관 표명을 합니다 전쟁 당시에 지원군이 조선 돈을 발행하고 이거는 범죄 행위 아닙니까 돈을 막 찍어내서 뿌렸다는 건데 이용했다는 건데 금융을 혼란시키는 전쟁 통해 이런 걸 하면 이건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고 노동당 내부 문제에 간섭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나중에 김일성 수사의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히려 북쪽에 자주적인 정치, 자주적인 경제, 자주적인 군사 이런 것이 더 튼튼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자립경제의 토대로 해서 사회주의 공업화를 굉장히 빠른 템포로 진행을 하는데요 북쪽은 사실은 사회주의 설린 관계에서 융무상통에 기초해서 분업체계에, 분업체계에 있긴 있습니다만 절대로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자립적 경제 토대를 튼튼히 하면서 나머지를 가지고 사회주의 무역을 하지 기계공업이라든지 원료라든지 이런 기본 문제를 외세에 의존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립경쟁, 이런 문제를 강조를 해왔죠 그래서 특히 인민대중의 적극성, 창박성을 고향시키는 대중운동을 불러일으켰는데 이게 이름과 천리마운동입니다 중국도 똑같이 대학진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운동이 있었으나 중국은 실패합니다 이 당시 2,300만 정도 굶어 죽었는데 중국이 북쪽은 오히려 천리마운동을 통해서 사회주의 공업화를 비약적인 속도로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북쪽은 기술인력 문제 해결도 근로인민에게 복무하는 인테리는 개조한다 소련은 그렇지 않거든요 구시대 인테리는 혁명과 건설에 일시 이용한다 이렇게 해서 인테리는 기회주의 동요분자라 해서 믿지 않는데 반해서 북쪽은 철저하게 일제시대에 공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나라 건설, 자주 독립국가에 이바지하게 하고 민주개혁에 헌신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북쪽은 지금 노동당의 기치도, 망치와 낫과 붓 이 세 가지를 딱 적어놓은 게 노농인테리, 노농지식인 3대축을 통해서 혁명의 주체 세력을 상징하는 이런 노선을 견제하고 있죠 그래서 과학기술 전문가들도 해방 직후에는 900명밖에 없었답니다 그것이 70년에는 49만여 명, 75년에는 100만 명이 넘가할 정도로 굉장히 인재 중시하고 과학을 중시하고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 전문가를 양성을 많이 한 거죠 이게 다 이제 공업화에 이바지한 겁니다 그래서 1차 5개년 계획이 57년도 60년 초과 달성을 했고요 56년도를 100으로 했을 때 60년 국민소득이 210, 2배나 넘었죠 공업생산력은 3배나 넘었습니다 348, 농업생산은 150, 1.5배 실질인금은 2배, 노동생산은 1.4배 이렇게 늘어나는 성공하는 사회주의 공업화를 단행을 했다는 것을 말해줄 수가 있고요 제조업이나 광업, 국영협동조합 생산 비중, 사회주의 비중도 그렇습니다 46년도에 70.4%가 제조업과 공업 비중이 말이죠 56년도에 98%, 58년도에 이르면 이미 99%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커집니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 이쪽도 3.2%였는데 협동조합 비중이 56년도에 73%, 57년도에 88%, 58년도에는 100%가 다 협동농장으로 전환이 되고 상업도 국영화 비중이 49년도에 47% 개인 구멍가게가 많았다는 거죠 49년도 당시에는 그런데 59년도에는 100%가 전부 다 국영화가 된다 사회주의 개조가 거의 다 50년도에 말 되면 완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급 구성도 그렇습니다 노동자 사무원이 18%밖에 안 됐는데 53년도로 30%, 60년도로 52% 이렇게 되고 협동농장의 농민이 56년도에 40%에서 60년도에 44%로 이렇게 빠르게 되고요 전체 인구, 46년도 전체 인구에서 농민이, 자영농이 토지개혁을 해서 자기 땅 가진 자영농민이 74%나 차지했는데 점차 뚫어들어서 협동농장, 농업근로자가 됐겠죠 협동농장의 농민 또는 국영농장의 농업노동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60년도에 이르면 자영농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타 수공업자, 기업 상인들도 60년에 이르면 완전 소멸해서 노동자, 농민의 나라로 되었다고 북쪽에 주장을 하고 있고 자료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70년대에는 사회주의 공업화 2단계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데요 61년도에서 70년까지 1차 7개년 계획을 하죠 그런데 이때 중소 분쟁이 심화되고 사회주의 지원이 끊기고 쿠바 사태가 벌어지고 쿠바 사태라는 것은 쿠바가 미국의 간섭, 침공을 막기 위해서 소련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니까 미소 제3차 대전이 일어날 뻔했던 그런 어마 무시한 그런 사태를 쿠바 사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60년도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요 미국이 하노이 북베트남을 엄청나게 폭격을 하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동시에 미국이 북폭을 해서 한반도에도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진영 대결이 격화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을 군사에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주창했던 게 지금은 핵경진병진노선이 사회주의 건설 집중노선으로 전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60년대에 국방과 경제병진노선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있는 자원을 국방에 투자하다 보니까 1차 7개의 계획이 3년 늦어진 거죠 목표 달성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이때 이른바 1, 2사건이라고 김신조, 청와대, 목 따라와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험악한 이런 상황에 있었고 미국은 정찰기, 배를 말이죠 정찰하다가 나포가 돼가지고 북쪽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고하고 풀려나는 그래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 이런 과정에 있었죠 그래서 70년 총공업 생산액이 60년에 비해서 3.3배 그러나 계속 발전을 했습니다 이 중에 생산수단 세대 3.7배 소비자 생산이 2.8배 늘어났죠 그래서 평균 생산이 연평균 성장률이 19.1%가 되도록 70년대 중반까지 남쪽보다 북쪽이 잘 살았다는 것은 이거는 역사도 팩트거든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정치상태로 가게 되었는데 70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차 조선 노동당 대회에서 교회 기간 3년이나 연장되는 등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공업화의 역사적 과정 인민성을 향상시키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거슬리 크게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경제와 국방의 병진 노선을 걷느라고 자원을 경제에 집중하지 못한 나머지 3년이 지연되고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정치가 좋았으면 더 빨리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겠죠 이때 이제 이른바 군사 모험주의 노선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72년도 7.4 공동성명 때 이후라이가 평양가지 않았습니까 김희성 주석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이후라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군내에 모험주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1.21 사태 때 이렇게 청와대 기습하고 이런 거는 뭐 유감을 표명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이후라이가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남북 대결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었죠 이런 과정을 겪고 천리마 운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중의 전체를 위해서 대중이 경제발전을 위해서 집단적 영웅주의를 발현하고 집단적 혁신운동을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57년도부터 59년도 말까지 노력 영웅 탄생 66명이나 시키고 2만 4천여 명한테 각종 훈장 매달 이 사회주의는요 정치적 정신적 동기부여를 위주로 하면서 경제를 일으키는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걸 합니다 자본주의는 물질적 동기부여를 앞세우죠 보너스를 줍니다 니 열심히 해서 생산 목표 달성하면 보너스를 더 많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북쪽은 물질적 동기부여를 앞세우면 사람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사상이 와가지고 사회주의가 무너진다 이래서 절대로 물질적 동기부여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가지고 과연 인간의 의식이란 게 물질 없이 정신적 정치적 동기부여만으로 생산력이 높지 않다는 것은 같은 협동농장도 말이죠 200명이 구성됐는데 농땡이가 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영웅 충호를 주고 자란사를 모범을 확산시키고 하더라도 그래서 쪼겼어요 20명으로 200명짜리를 20명으로 10개 쪼개가지고 집단적으로 경쟁을 붙이니까 생산력이 굉장히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분조라고 합니다 분조를 더 쪼겼어요 포전담당제라고 5명 내지 10명으로 쪼개가지고 또 집단적 경쟁을 불러일으키니까 더 생산력이 높아지더라 생산이 높은 만큼 그 ACBDD조가 있을 때 모범을 세운 A조한테는 물질적으로도 더 많은 배당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정신적 동기부여를 위주로 하면서도 물질적 동기부여를 결합시키니까 더 발전을 하더라 인간이 사상이 완전히 해방되기 전 단계인 이 과도기에서는 그런 적절한 동기부여를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정시에 맞게 잘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북쪽의 현실이 말해주고 있죠 이건 사실은 진보적인 활동가들도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 책임을 질 때 어떻게 운용하는 건가 하는 철학적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북쪽은 천리마 운동을 통해서 초기에 사회주의 공업화를 급속히 진전시켰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북쪽에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이라고 표현되는 아주 활동가가 대중을 주체로 내세워서 경제든 문화든 정치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창출한 거예요 김일성 수상이 한 보름 동안을 청산리 협동농장에 간 거예요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방식을 지도 방식을 조합원들 가정 방문을 쭉 해가지고 가장 절실한 문제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걸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초급 단위의 간부들 핵심 당원들이랑 만나서 개별 당원을 통해서 또 그들의 실정을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회를 하는 거예요 리 단위에 총회를 해가지고 안건을 놓고 충분히 또 토론을 해서 충분히 구성원들의 생각이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결함을 시정하고 해나갔다 하는 이런 방법 그래서 위가 아래를 도와주고 늘 현지 지도하고 이 방식이 그렇게 해서 대중을 건설의 주체 변적의 주체 건설의 주체 노업이본 노업 공장의 문 공장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그들이 주인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청살리 정신 청살리 방법이라고 합니다 청살리라는 협동농장에 가서 지도 방식 현지 지도 방식의 모험을 세워서 이걸 전사회적으로 사회 운영 원리로 정착시킨 이런 과정을 받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안의 사업체계입니다 북쪽은 이제 농업에서는 청살리 정신 청살리 방법 이걸 공업의 이제 공업 공장의 운영이나 경제의 운영 경영 방식 그런 이제 전환한 게 대안의 사업체계인데 이때도 평안남도의 강서군에 있는 대안전기 공장에 직접 가가지고 기업소의 관리체계를 구체화 공업기업 관리 운영에서 해당 단위 이런 집체적 지도체계가 세워졌는지 북쪽에서는 지금도 당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당위원회 지배인 그 다음에 기사장 이 삼두체계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당위원회는 늘 당원들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고충 상담을 해서 하고 지배인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공장장인 셈인데 공장장이 통일적으로 생산을 이제 지휘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뒷받침해주는 것이 이제 당위원회고 그 다음 기계라든지 기계 수리나 새로운 기계 도입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사장은 기계 문제 과학기술 기계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생산이나 경영 전반은 지배인이 통일적으로 지휘하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해주고 도와주고 지도하고 이런 게 당위원회에서 하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당위원회가 권한이 셌을 때가 있고 요즘은 이제 지배인의 자율적인 권한이 커지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지금 북쪽의 이제 공장이나 기업을 운영할 때 항상 지금 관통되는 원칙은 이 세 가지입니다 당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지배인과 기사장의 통일적 협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공장을 운영한다 그런데 이제 2002년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발표되면서 각 기업 사회주의 책임관리제 독립채산제 이렇게 도입되면서 지배인 중심의 관리체제가 약간 강화됐다 강화되면서 당위원회의 권한이나 역할이 좀 약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그 기본 베이스는 유지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중국과 소유주의가 소련이 같은 사회주의 아닙니까 사회주의면 국제주의 정신이 투철해야 되고 큰 나라든 적은 나라든 설린 우호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사회주의도 자본주의 제국주의하고 다름없이 대국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나라 사회주의를 간섭하고 자기 줄 세우려고 그러고 그런데 다른 나라는 모르겠으나 북한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철저하게 줄 서지 않고 독자노선을 걸었습니다 균형외교를 했죠 덩거리 외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바로 국내적으로는 중국 앞잡이가 있고 소련 앞잡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부를 단속하고 확고하게 자주성과 독자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정치체제도 유일 지도체계가 형성되는 여기에 반하는 종파 퇴치하는 이런 과정을 겪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련은 수정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소련 수정주의가 뭐냐면요 정권을 잡고 생산수단을 사회주의로 변화시키면 남은 거는 생산력만 높이면 자동적으로 분배되고 좋은 나라 평등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소련을 해석한 거예요 아직 세계적 범위에서 제국주의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끊임없이 체제를 뒤집어내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 계속 사상도 기술도 발전시키고 문화도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된 이후에도 계속 혁명적 정신을 가지고 전체를 위해서 하나가 열심히 일하고 말이죠 관료주의 세도 이런 병폐를 없애고 기술과학도 발전시키고 계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생산력만 높이면 완전 고용에다가 분배만 잘하면 사회주의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허리스토프라는 사람이 그걸 비판한 겁니다 북쪽은 그런데 중국 모택동은 뭐라 그랬냐면 사회주의가 세운 다음에도 계속 계급투쟁으로 가야 된다고 한 거예요 사회주의가 건설된 다음에 계급투쟁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 안 하고 데모만 하는 거예요 적대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서 데모만 하는 겁니다 이게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좌표장입니다 극좌문화혁명 때문에요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10년 동안 중국이 초토화됐습니다 그걸 극복한 사람이 주월내를 등에 업고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70년대 중반 이후에 개방 노선을 겪고 지금 쭉 이어져 오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만 그래서 이 모택동이가 한 일도 많고 중국을 신중국 건설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지도자죠 중국 인민들의 마음속에는 모택동이가 있습니다만 문화대혁명만큼은 굉장히 큰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그때에 북쪽의 노동신문을 통해서 중국 교조주의라고 비판한 겁니다 역사 해설도 막스 레닌주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는 계속 계급투쟁이라고 해서 정치 투쟁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북쪽에서는 말을 바꿨어요 역사는 자주성 실현을 위한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성격규정을 한 거죠 계급투쟁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개조투쟁도 하고 기술발전투쟁도 하고 과학기술발전투쟁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투쟁도 하고 낡은 사상과 문화를 청산하고 발전시키는 그래서 3대 혁명을 얘기한 거예요 사상기술문화 3대 혁명을 정권 잡고 생산수단을 개조한 이후에도 계속 3대 혁명을 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수가 있다고 이런 어떤 사회주의 건설 노선이 이와 같이 좀 다른 거죠 그 과정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이게 이제 갑산파 숙청이라 그러는데 아까 이제 보첨보투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37년도 6월 달에 보천보투쟁을 할 때 국내 민족해방동맹이라는 이런 국내 항일유격대하고 협력하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른바 갑산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쪽이 갑산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60년대 70년대 오면은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오면은 이제 김일성 주석이 후계체제를 정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김영주라는 사람이 얘기했다가 또 다른 사람 얘기했다가 결국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같은 유일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김일성만 항일무장투쟁했냐 자기들도 목숨 걸고 투쟁을 했다 그런데 김일성만 왜 부각시키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숙청당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박금철 이호순 이런 사람이 박상계 숙청이 당하는데 당원들한테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목민신서 이런 걸 읽으라고 얘기했다든지 목민신서는 정약용 선생이 만든 공직자의 올바른 철학을 갖자는 얘기지만 결국 변역하자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본건 질서 내에서 올바른 목민의 자세를 강조한 것이죠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지방주의 가족주의 수정주의라고 호되게 비판받으면서 이제 날라가 버리죠 그리고 김영주 후계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갑상계에서 이호순 박금철 이런 사람들은 해산사건으로 오래 살고 해방되고 이제 출감되는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생이라고 해서 후계자론이 나오니까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김영주는 후계자가 안 되는 거고 결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이 대목에서 사실 왜 권력성계를 그런 방식으로 북쪽이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남쪽에서는 굉장히 북쪽을 같은 사회주의라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마는 사실은 쿠바 같은 경우도 이제 피델 카스트로 라울 카스트로 권력성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혁명 1세대입니다 같은 쿠바에서 이제 빨산 투쟁을 같이 했죠 지금은 이제 3대로 개성이 됐습니다마는 각 나라마다 처제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60년대 중후반에서는 북쪽이 미국의 포위 속에서 중소분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만일에 성계 권력성계를 잘못했다가 체제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체제 자체가 무너지면 미국이 북진을 해가지고 압록강 두만강을 접경으로 해서 바로 중국하고 대립하고 이 과정에서 정말 우리의 생존권 자주성 이런 걸 다 유린당하기 때문에 이 권력이 이 성계 정치체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위결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된 것은 그냥 김희성 종합대학 출신이고 젊을 때부터 여러 일을 맡겨보니까 실력도 있고 성과도 잘 내더라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자고 오히려 지금 북쪽에 채용해 있지 않습니까 채용해 아버지가 채연이라는 항일 빨산 대장 출신인데 일제 때는 김일성보다 더 군사면에서는 전략가 전술을 잘 운영했다는 거 아니에요 채연 사령관이 채연 장군이 권총을 빼고 김일성 수상을 협박했다 그러던가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여러 차례 그런 얘기가 있어도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동의 안 했다 그러죠 그런데 결국은 여러 중론이 지금 다른 사람으로 했다가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동의하게 되고 74년도는 공식적으로 당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하는 이런 과정을 밟는 과정에서 같은 항일무장투쟁을 연계해서 같이 독립운동까지 했던 이런 사람들이 곡절히 숙청당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북쪽에 60년 8.15 경축사에서나 또 4차 당대회 61년도 9월달에 4차 당대회에서는 남쪽이 남쪽 혁명은 변혁은 남조선인민의 힘으로 북쪽이 과거처럼 민주기지론의 입장에서 60년도 중반에는 북쪽이 그냥 밀고 내려오는 그런 군사노선이 강했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남쪽의 변혁은 남쪽이 당을 만들고 대인조직을 잘 해서 해야 된다 이래서 만든 게 통역당 그 이후에 한민주도로 바뀌고 이랬다고 지금 반전민주도로 명칭을 변경했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했던 과정이 벌써 이런 노선이 북쪽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0대 중반 이후가 되면 사회주의 전체에 정체 상태가 옵니다 특히 소련 같은 경우는 17년 볼셔벅 혁명 이후에 거의 6, 70년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소련당이 관료주의 병폐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소련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연방국가가 여기서 농촌에 트랙터가 하나 고장이 났는데 이걸 수리하려면 도장 받으러 다니는 데가 10군데나 됐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전화 한 통화로 금방 수리를 해주는데 이런 도장 받으러 다이 들어나고 수리가 늦어지면 생산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력이 정체되고 그 다음 당과 국가의 정부의 관료 어깨에 완장 찼다고 힘이나 주고 이러니까 이게 사회주의가 되겠어요 제대로 거기다가 완전 고용이에요 일자리 일을 염려가 없습니다 경쟁도 없고 과거처럼 스탈린 시기에 고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 대중운동을 일으키고 뭐 이런 외침은 있고 경쟁을 일으켜야 되고 좀 스탈린의 무리수가 있어도 참아주고 열심히 일해도 이런 시대도 아니고 이런 누구도 소련 핵을 가지고 미국이 뭐 맞짱을 떨려고 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인민들도 의식이 약화된 거예요 군사 기술은 굉장히 높아져서 핵과 이동 수단을 갖추고 인공위순도 쏘아 올리고 달러라도 먼저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 병폐가 이제 쌓였죠 그런데 북한은 그런 것을 많이 이제 관료주의라든지 세도 이런 것들은 직접 최고지도조가 뭐 맨날 현지 지도로 다니고 하니까 중강 동맥 경화증은 다른 사회주의보다는 덜하다고 이렇게 평가받았습니다 만은 그러나 어쨌든 소련 중국 이런 나라의 경제가 정체되고 사회주의 물물교환 이것도 약화되고 북쪽도 뭔가 정체 상태가 오고 이러면서 80년도 이후에는 조금 경제 발전 속도가 낮습니다 이럴 때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사상기술문화 3대 혁명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정권과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고 그리고 혁명이 끝난 게 아니라 생각을 계속 발전시키고 기술 발전시키고 문화 발전시키고 3대 혁명을 또 소조를 짜가지고 모범 단위를 짜가지고 농촌과 공장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산시키는 속도전이니 3대 혁명 불금기 쟁취 운동이니 불금기를 쟁취하면 그 단위는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사회적 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은 영웅찾기 운동 이런 걸 통해서 대중운동이죠 주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정체를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보다는 더 나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북쪽도 사회적 일반이 갖는 정체상태가 없지 않았다 하는 평가를 면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72년도 7.4 공동성명 을 발표를 하고요 이때는 그렇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대당트 정책을 섭니다 핑퐁 외교라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 있었던 거죠 계속 중국 소련 미국이 갈등관계에 있었으면 남북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죠 그래서 그때 북쪽에서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연방제 체제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로 통일을 하자 이런 과정을 겪고 그 이후에 또 어려운 대립과 갈등이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이라든지 이런 전쟁 위기에 또 돌입할 뻔한 적이 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화해했다가 남쪽은 박정희가 7.4 공동성명 직후에 유신을 선포했어요 남쪽 권력기반을 유신 독재로 가하는 과정을 악용해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75년도에 판문점 사건 75년도인가 6년도인가 미루나무 사건 일촉적발해 잘 아시다시피 미군이 시야가 가린다고 미루나무를 찍어내려고 하니까 거기 가만히 놔둬라 인민군이 말리는 과정에서 미군이 먼저 도끼를 가지고 휘두르니까 그걸 뺏어가지고 때린 겁니다 그래서 전쟁 임박할 뻔하다가 결국 못했죠 핵도 없고 이동수단도 없고 재래 무기만 가지고 있는 북쪽한테도 그 당시에 전쟁을 하지 못했던 미국입니다 지금은 이미 이제 전쟁은 끝났죠 불가능합니다 전략국가가 된 거예요 북쪽은 그러나 국제전은 전쟁위기는 있을 수 있죠 이것이 우리 경제를 민생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전쟁위기까지도 완전히 뿌리 빼야 되고 그런 점에서 평화체제로 빨리 가야 된다 그런데 계속 대북적대정책하고 3월달 8월달에 군사연습을 하고 전쟁연습을 하고 이러면 이게 비핵하고 싶어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독일에 가있는 강호재의 박사는 비핵하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핵무력을 완성한 이후에는 외세 개입에 의해서 비핵하는 건 불가능하다 신뢰와 합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 정도면 비핵화가 됐다고 하자 이렇게 약속하는 거라 합니다 그런데 제재를 계속하면 신뢰가 사이겠습니까 더 안 사이죠 비핵화를 더 어렵게 하는 겁니다 제재를 통해서 비핵화하자는 것이 비핵화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미국 놈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북 압박을 지렛대로 삼으려고 남북 대결과 긴장을 악용하는 거예요 미국이 바이던도 똑같습니다 오바마의 전략직 인내를 계속 탑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84년도에 이미 합영법을 제정을 했어요 이때는 초기에는 해외 동포 기업인들하고 합작해서 시작했습니다만 합영법을 한 목적은 외자를 도입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문호를 개방했어요 계약 개방 노선을 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누가 막았습니까 북쪽이 막은 게 아니에요 바로 제재 때문에 북쪽의 대북 제재 때문에 자본이 못 돌아가게끔 막은 겁니다 미국이 막은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 오면 거기에다가 사회주의가 붕괴되네요 대무역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사회주의 무역은 싸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무리 자립적 초대가 튼튼하다 하더라도 100% 자급자족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구입해와야 되는데 비용이 비싸진 거죠 자본주의 체조는 넘어갔으니까 얼마나 값을 불렀겠습니까 어려워진 데다가 거기다가 군사득 대치로 국방비가 과다 지출이 되고 미국의 경제봉지에 적대정책 그리고 관리체제 이게 정체여상이 생기고 이러면서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완전 정체상태에 빠지고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심각한 거기다 홍수 가뭄 사회주의 후방이 또 지원이 없고 이러면서 위 국면으로 간 것이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 94년도부터 99년도에 가공할 어려운 시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